다 뒀어? 아야야야야야 느낌 있네 뉴욕 한켠에 오는 것 같은 나 갈려 문 여는 데만 지금 몇 번을 내가 지금 문이 안 열려 이 집은 어째 이래 봐봐 안 열리잖아 아 이거? 이 집 매력있다 이 집 매력있네 들어와봐 들어와봐 안녕하세요 어? 이분이세요? 이분이세요? 오늘 주인공?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? 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뭐? LA요 라 출신이시군요 한번 갔었죠 한 번요? 한 번 갔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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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